아 형님 뭐하세요? 저 영상 피드백 네 잠깐만 들어가세요? 얘기 좀 들어가요? 들어가시죠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몰랐어요 저한테요? 그거 아닌데 네 그 제가 사실 한 사람 좀 좀 어색해요 천사님이요?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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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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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 예전에 좀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레이지를 가서 봤지 제가 그때 왜 이렇게 너가 싫지?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의미가 싫을 치가 아니라 내가 왜 이유 없이 자꾸 싫어할까 너랑 좋게 지내고 싶은데 이 얘기를 했던 건데 네 네 아 왜 재혈이는 많이 싫어할까 약간 이런 지금 상태거든요 그거 말고도 막 많아요 싸웠던 적도 있고 저도 현서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싫었던 적도 있고 그래갖고 형님한테 드릴 부탁이 뭐냐면 네 현서가 또 이게 여수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여수 유탑에서 많이 커머스 같이 했었잖아요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같이 한 사람 좀 단둘이가 여행을 떠나가지고 좀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둘이 갑자기 가면 좀 이상하니까 좀 재원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너랑 나랑 형 여행 간다고 했잖아 그니까 알고 있지? 응 이거지 응 진짜 둘이 가는 거야 여수를? 니 티랑? 왜? 그래가지고 계획을 짜야 돼 응 왜 우리 둘이 가는 거야 응 근데 어? 그거부터 나 납득 좀 시켜줘 내가 응 너랑 더 좋다고 했어 내가 왜? 너랑 좀 어색해가지고 그니까 왜 어? 어색한데 왜 여수를 가냐고 아 지금 이럴려고 너 죽은 거 아닌데 왜 너가 아니 근본적인 원인이 풀려야 여수를 가진 계획을 짜지 난 지금 너랑 여수고 여수 전바다 노래도 같이 듣기 싫어 너 여수 좋아하잖아 그니까 난 누구랑 가냐가 중요한 거지 여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나 명동계장 가야겠다 아니 계장 처먹으러 가는 게 아니야 응 그럼 왜? 너랑 나면 풀러 가는 거야? 아니 딱히 사실 그렇다고 뭐 풀고 뭐 맞짱 뜰래? 풀래? 나도 60kg 돼서 큰 존나가 왔으니까 너랑 안 어서 이렇게 안 어서 이렇게? 응 어? 그래요? 난 너가 어색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누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이러면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한 적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틀어진 거야 계획 1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나는 그때 난 쌓인 거 하나도 없어 그때 계획이라고 나와 난 그때 좀 있었어 응? 아니 아까 없다며 싸울까 봐 아니에요 나 용산은 막 위적이다? 통은 거 아니야? 입산 거 아니야? 응 오늘 한사람 여수 가기로 한 날이라서 시간이 얼마 없네? 탔어? 아니 나 내려와 있어 레전드 이거 타는 거 아니야? 탔어? 아휴... 너무 쉽다 그래요? 제가 애와들... 좌석 지정을 깔아놓은 적이 되게 여기 마주오고 있는... 자리가 여기야... 지금 4배로 어색한... 너 커피 뽑아오는 점구나? 왜 먹어? 뭐야 이거? 너 왜? 왜 이런 거 사왔어? 아니 근데... 나도 사왔는데 왜 너 못 사오니 어떻게 해? 나도 사왔는데... 왜? 뭐해? 또... 바로 도와면 뭐... 또 도와면 뭐 도와면 뭐 도와면 뭐 도와면 뭐 도와면 뭐... 뭐야 막... 이거 Access to Love 제가 다니시는 편인 여수 도착 와 너무 따져나 객스타? 여기 서있네 불렀어? 얼마나 올린다? 아 치즈 써 아 진짜 안 봤네 여수 아침바다 뭐 그런거 할래 순간정간에? 인터뷰같은거 할래? 혼자 셀프로? 어 좋아 각자가 밥먹고나서 물노래하고나서 계속해야돼 근데 아 오케이 야 사람 많은데? 그치 그치 아 나 노랑간두리풀 처음 먹어봐 한잔 올릴게요 술 먹으니까 텐션이 삭고 왔다 불려들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음 원래 밥먹을때 데워서 안아와냐? 어 아 그래 그래 아 나 원래 밥먹을때 대화를 많이 해놨는데 많이해 들어줄게 아뇨아뇨 너 오늘 인터뷰 찍을래? 너 눈앞에 찍을래? 나 한 한 나갈 수 있대 아 죽었어 음 음 목날을 해야될 것만 가지고 그 다음 목날에 너무 좋겠어요 아 아주 좀 고장난 것 같은데 운동을 제가 못하는게 근데 음 생각보다 어색하진 않더라고 어색하진 않은데 좀 성향이 좀 확실히 다르구나 근데 아까 게장 먹는 모습이 너무 쌩이 어게인 여수 리탑 이제는 여기는 너무 익숙해 너도 여기 자주 왔어? 나 한 네번째 아 진짜? 야 마 여기 지배인이랑 마 잘생겨주잖아 레고도 하고 다 했어 인마 뭐야 안돼 우리 다음 일정은 뭐야? 우리 이제 나가서 녹인거 바로 나가? 구경한번 하고 그럼 우리 짐 좀 풀고 만나자 각자 방에 아니다 여기 너를 위한 스페셜 기프트를 준비해놨어 뭐? 불안해하냐 왜 진짜 스페셜 기프트 숭배 아 와인? 설마? 숭배 개쾌 김숭배가 알몸으로 와인 드리고 혹시 조식은 몇 분 이용하실까요? 두 명인데 이용할지 안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강아지 혹시 강아지 조식이요? 너랑 어색할까봐 너가 개좋아 개맘이잖아 어 어 강아지가 계속 같이 있는거야 오늘? 누구의 강아지야? 여기 지워온건데 왜? 아 그냥 싫어? 아니 좋아서 근데 너가 강아지를 준비했다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와 미쳤다 너무 귀여워 이 형이 뭐예요? 아지요 아지 아지야 어떡해 귀여워 우리 잘 좀 해보자 갑자기? 야 확실히 이게 개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확 사네 그니까 너가 여기 전체층이 팩객실이들 아 여기 6층이? 어 아 근데 몇 번 와도 경찰 죽인다 야 팩객실 소름없는데 다시 하시 하하하 하하하 이런게 있네 하하하 같이 먹어볼까? 조금씩 좀 어 하시 하하하 점프도 하겠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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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저게 물이라는걸 알고 먹는게 너무 귀엽지 않냐? 너무 귀엽지 않아? 저거 눈에도 보이는 거 같아, 저거 누리라는데 그러겠지, 그럼. 너무 귀엽지 않아? 저 조그마한 머리에서 생각을 한다는 게? 와, 얘가 왜 이렇게... 와, 뭐 43만 하면 두고 다니는 애가 나지. 기 빨릴 거 같은데?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점프 돌이! 오, 점프 개점! 가자! 점프가 안 지쳐! 안 지쳐! 벌써 왔어! 지금 이렇게 드릴까? 아직... 우리 한 시간도 안 된 거 같은데? 수고문 뛰더니 안 돼졌어 맞아 이게 산책이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열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지야 안녕 아지야 안녕 오 짱맞다 오 진짜? 이거 마을지 오 옆창인가? 오 코너뷰네 짐을 내가 여기 쓸게 어? 왜? 어? 왜? 옆창 있으니까 오 여기 이렇게 좁다 와 야 떴나 뷰 아 근데 진짜 여유롭지 않냐? 이거 짱끼리긴 하다 오 오 뭐야 오 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우와 미치 오 뭐야 방 몇 개야 무조건 이 방 오지 야 나 오늘 여기 쓴다 아니 아 반신욕 나 해야 돼 아 나 나 나 혈액순환 진짜 아니야 그럼 나 반신욕 타임 좀 줄어 너 방코너뷰 너 찜이라며 도대체 용고했잖아 맞아 아 지금 딱 잘 온거 같은데 정말 날씨 최고다 음악 shocked 뭐야 야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 봐! 미쳤다! 여기서 어딜 가야 되지? 바다 보이는 곳 갈까? 저쪽 가볼까? 와 진짜 이쁘다! 왜 나대 갑자기? 감성소녀야 짰네 쪘다 사진 찍어줄게 근데 너무 길게 찍지 너 어차피 안 길어서 괜찮아 나 왜 이렇게 고추가 너무 열받지? 나야 나야 쟤이네 뭐랄까? 이거 제일 좋아 빨리! 기분 좋은데? 뭔가 살아나고 있어 너에 대해 굳어있던 내 마음이 점점 녹고 있다랄까? 돌문화 형사 돌문화 형사 중짜리에 참치면 중허법에 중허법 시키지 말다 살찌니까 나 진짜 시켰어 이거 중짜리 나 때문에 그런건데? 문어 에스홀 있어 어디? 문어 에스홀 이게 입이다 에스홀 이지라 아 좋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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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까지냐? 이거 다 나 진짜 정보를 잘 몰라 아니 이번에는 나는 커머스 때문에 온게 아니고 너랑 체질으로 온거야 진짜 진짜 너랑 뭐하는게 좀 내가 좀 불편하더라 어느순간 어? 나도 그 느낀게 너가 체질을 맞고 나서 나를 기획을 잘 안 쓰더라 이런 질문은 될지 모르겠네 그때 우리 옛날에 사양 갔을때 산 등산? 응 싸웠잖아 응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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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누구 잘못 쓴거 같아 그 이후에 생각해본적 있어? 당연하지 엄청 많이 생각해봤지 그래? 내가 그때 말했던거야 나 어차피 오늘 등산 때도 안 늦었고 지금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너는 아 지금 당장 이것만 말하는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둘레로 싸웠었잖아 사실 좀 소통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인거지 사실 너나 제2기동 셋은 부딪치는게 많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잖아 나랑은 뭔가 대화하거나 부딪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어느순간부터 환경이 생긴거 같긴해 나에 대한? 예를 들면? 그냥 현서는 이기적이다 예를 들면 이런 나는 그냥 그거 뭐야 내가 그때 내가 후회사에도 말했잖아 너는 그냥 나를 나 자체를 싫어하는거 같은데 이게 말한다고 풀릴까? 라고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성향상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음 다른데 그거만의 문제는 아닌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내가 느낀적이 내가 웃었잖아 아 그 후살? 어 너가 늦은거에 대한 미안함과 그게 안보였다고 생각하거든 너가 그냥 직접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 나중에라도 따로 얘기를 해줬으면 난 좋았어 아 그런 부분인거 같아 아 아 그런건 그럼 최소한 그런 이유더라도 너가 얘기를 해주면 아 병시새끼 남은 이러고 넘어가는건데 얘기 안해버리면 아 내가 그러면 가서 너 쳐다봐서 시마 왜 늦었냐 이러면 너 이제 반응이 아 시마 왜그래 나 무슨말인지 안됐어 이래버리는거야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해 옛날엔 했어 나 무슨말인지 딱 왜냐면 사실 사실 이유가 있었거든 근데 그 이유를 말하기쯤 쇼팔려가지고 말했는데 너가 넌 진짜 단체 상관할때는 안맞는다라고 너가 딱 그때 툭 툭 넣었단 말이야 이게 딱 연장선인거 같아 이게 내가 근데 사실은 너네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 그렇지 근데 스톱홈 때까지는 친구였지만 이후로는 기둥이 너무 바뀌고 너도 뭔가 컨텐츠가 막 이러냐고 우리가 친구보단 조금 다른 관계로 바뀌었잖아 응 근데 만약에 미안하다 나만 이렇게 대화하면 이게 해결이 돼? 나 미안하다 해 진심으로 다 봤어 그땐 야 그때는 미안하다 당연히 생각하지 당연히 미안하다 생각하지 그렇게 미안하다 그때 미안하다 내가 내가 너 왜 그랬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미안하다 다 새끼가 오우 야 밤 됐어 방금 쏜다 이 점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오빠가 또 응 형을 위해 이게 좀 다 알아놨다 오우 개짠다 뭐야? 개이쁘지 오우 와우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스파클링 와인이야 그 오스카 오스카 나 못 마시겠어 나 못 마시겠어 하아 아 배불렀어 잘 보여줘 누나 튀어나와와 있지 어 안 튀어나와 있는데? 너 59kg 맞아? 응 와우 오우 오 예쁘다 어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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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요새욕이네 어디? 여기 바로 요새욕이야 어 그러네 요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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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이게 돌아보네 어 감사함 개성분 와 저 요새 타고 싶다 요새 이 옷도 탔잖아 우리 옛날에 너랑 안 탔구나 나 제일 안 탔잖아 아 저것도 못 트네 밤늦어 재밌겠다 노래 싹 감성적이고 틀고 저희가 진짜 그냥 오빠가 아니고요 이게 좋은 게 여수역에서 가깝고 여기 바로 옆에 수족관 있어요 엑스포 수족관 그리고 낙마포차거리가 바로 옆에 있어요 여구래 불쌍 아 정말 또 깨시민의 척하네 저희나 가자 춥다 뭐야? 뭔데 아니야? 밖에 춥다 저 레드와인 하나랑 너 뭐올래? 총포대 에이드 다 핫하다 붉어 아 여서구나 비키니 이리 봐라 난 비키니 입었지 아 됐어 큰일아 아 개쩔어 뭐야? 아 아 녹는다 아 좋다 아 개쩔어 마해 아 개쩔어 네 아애앇 아아아아 아앗 아하핳 으아아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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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맛있다. 근데 재밌게 놀아요. 아, 추워. 뭐야, 얼굴 왜 이래? 나. 맛있어? 줄여도 재밌네. 인정? 네? 그래. 밥은 그만 끌어. 제이는 뭐하는데? 별로? 뭐하고 있을 거 같아? 예상, 예상. 술 먹고 있지 않을까? 예상. 어디서인가. 제이야. 어? 뭐해? 나 집에 있는데. 웬일이야? 술 안 먹어? 나랑 술 먹는 사람이 거기 있지 않아. 아, 저기야! 아아악! 너네 옛날에 친했잖아. 옛 추억 좀 떠올리고 시트 컴퓨터처럼. 너네 남매캠이었잖아, 남매캠이. 개 웃겨. 근데 진짜 나 잘할게. 아, 진심이야 이거. 내가 조금. 그만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꺼도 이건 똑같아. 아니야. 뭐 네가 정상냐. 잘못 한 법은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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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멍청한 거라고 해줘. 차라리. 조금 멍청해서 좀. 아니야, 아니야. 그 못 알아챈 거? 아니야, 아니야. 무심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야, 꺼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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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케내래? 눈에 눈에 띄는거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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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뇨! 아니 뭘로 할까 봐? 해줘야 봐! ㅋㅋㅋㅋㅋ 구나엘이야! 구나엘이야~~ 어로웠어? 어떡해! 어 뭐야! ㅎㅎ하하하 여立은 telling 입을 나왔다. 아니 이거 우리 약속했잖아. 이거 받아보면서 안 하기로. 이건 찍어야 돼. 죄송한 거 아니야? 약속한 거 아니야? 어, 약속했지. 이거 하나 더 주자. 알았어. 아 씨X. 현서의 감성 교실로 전 떠날게, 여러분들. 줏다! 오빠 줏다! 만삼아! 솔직히 말하면 아직 현서를 다 알진 못하겠는데 뭔가 좋은 면을 오늘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소한 건데 영상에 찍혔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 로션 필요해, 로션 좀 줄래? 이따가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 지금 로션 줄까? 계속 물어보는 이런 면이나 나를 되게 존중해준다? 뭔가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현서에 대해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같이 있으면서 좋은 면을 본 것 같아요. 지열이랑 이렇게 혀로 종일 얘기를 해봤는데 나쁜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제가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순수하네요. 뚱뚱하지만. 어쨌든. 어쨌든 오늘 너무 잘 풀었고 잘하겠습니다. 안녕! 러프하이. 러프야 뭐는데? 어. 예에에에에에에에.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여러분. 12시, 3분. 어쨌든 서울 가서도 잘 지내보자, 친구야. 이제 넌 내 고민 상담 메이트야. 무슨 뜻이야? ㅋㅋㅋㅋㅋ 이거는 제대로 잡았지? 오 좋은데? 맞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빠 형 내가 그때 말했던 것 같아 나 어차피 오늘 김상태도 안 늦었고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